그래서 나도 MBA 해야겠다. 다른 사람한테 주변을 하니까 했는데 솔직히 까먹고 얘기해서 미국에서 중앙아시아의 MBA를 누가 알아주겠어요? 나도 공부하고도 한심한 거야. 야씨 내가 이걸 한다고 될까? 중앙아시아에서 아니면 아무리 키맵이 카자흐스탄 인류대학이라고 했지만 한국에 가면 뭐 족밥이잖아요. 안 알아줄 거 아니야. 난 인정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왜 MBA를 해야 되지? 그래서 6개월 공부하고 또 때려쳐요. 나 이거 안 해. 그리고 나도 내가 선택한 게 국제관계였어요. 내가 그... get off.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국제학교를 연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재밌는데 내 적성에 딱 맞을 때... 그래, let me get off. 아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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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